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소위 586운동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탈취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낱낱이 밝혀졌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불구하고 관계없이 윤정부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세상에는 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동식 씨라고 아마 이름이 그래도 언론에 좀 오르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사노명이라든지 이런 데 활동했던 호남의 연구를 두고 있는 주동식 씨라는 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났네요. 자유일보 자유 칼럼에 부정선거론을 정리를 못하면 우파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는데 왜 부정선거가 계속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냐 이런 글을 이렇게 썼는데 자유일보도 곧 사라지겠군요. 자유선거 위기가 감지 안 되는 자유일보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김 미영 원장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읽어보려고 했더만 아마 논쟁이 문제가 됐든지 글을 내린 모양입니다. 글의 원문을 읽을 수가 없죠. 이분이 보니까 주동식 씨는 58년생입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고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이고 광주동신고등학교 나왔고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호남대안포럼 그 다음에 광주 1지역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이런 것을 지낸 모양인데 2019년은 월간조선이 큰 지면을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제 정치가로 변신한 그런 정치평론가이자 정치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적인 칼럼은 이제 이미 내렸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본인 글이 남아있냐. 몇 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말은 잘하고 또 그런 대로 좀 잘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동식 씨하고 제가 거의 비슷한 시대의 젊은 날을 보냈는데 사회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놓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은 너무나 뻔한 건데 그 운동에 젊은 날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권력을 다 잡고 한국을 완전히 그냥 뭐 선거 부정을 가지고 지금 그냥 납치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이 글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을 본질을. 그래야 속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그 본질 핵심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동식 씨가 여러분들 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다. 이론을 구성한 요소들끼리 상호 보완하고 맞물려서 완전 무결해 보인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이 제기하는 피드백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런 화려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결국 현실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현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면 숫자를 조작했을 거예요. 숫자를 조작한 것을 조사해보면 금세 드러나는 거잖아.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완전히 그냥 액서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이야기죠. 선거부정이 실물위조투표지도에도 반영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득표수 도에 그대로 반영됐으니까 후보의 득표수 그냥 까보게 되면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부정이 100이라이 드러나잖아요.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거 완전히 그냥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운동을 젊은 날 하는 사람들을 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미사역으로 화려한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런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사람 독학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맹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성향이 좀 강한 점.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거부터는 그냥 완전히 액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글인 거예요. 이걸 거리라고 여러분들 1958년생이 버젓이 이야기하고 또 자유 칼럼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거부정은 선거부정의 실상위를 분석해가지고 검증 완료된 거지 않습니까 도덕놈들이 이런 도덕질을 하면 반드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니까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건 숫자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도덕질을 했다.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들 오늘이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 10여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도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러면 사람 되기는 걸른 겁니다. 한마디로 주동식 씨는 사람 되기야 걸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는 한국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하는 겁니다. 좌우대결에 이렇게 격렬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거든요. 1948년도에 재헌의회를 통해가지고 가장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지금도 1948년 수준으로 좌우가 격돌해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 좌익들이 선거까지 도덕질해가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북한 비스무리한 사회로 끌고 와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니까 얼마나 딱한 나라입니까 부정선거로는 거대한 형청태계를 이루고 있다. 인지부조화를 강화시키는 허접 콘텐츠를 제공해 무리들이다. 이렇게 정신나간 친구들인 겁니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황폐와 우파 진영을 부정선거로는 마약에 취한 좀비들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이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파는 미래가 없다. 이게 광주광역시의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의해 있는 과거의 젊은 날 산호맹 등의 활동했던 주동식 짓거린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먹더라도 이렇게 늙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그걸 진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논문의 많은 부분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선관위가 발악하듯이 해가지고 모든 전산장비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 같은 걸 다 없애버렸지만 다행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다 남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도덕질한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숫자까지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3만 7천여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과학으로 증명된 사건이고 부정선거는 숫자로 증명된 사건이다. 과학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일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기 전에 어제도 한번 보셨지만 이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표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35% 정도 이러면 득표수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것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 전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을지 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선관위 인간들은 과거처럼 여러분 선거인 수가 일정한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훔치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7번 사용해가 재미를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신종사기 수법을 이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신종사기 수법이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율을 사전투표를 올리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활용해가지고 표를 조작하는 그런 신종수법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신종수법을 여러분들 사용하든지 구 여러분들 조작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선관위의 국북정 목표는 더불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격차를 늘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이거를 그냥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강서 보궐 사전투표수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주동식 씨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광주에 광산갑에서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37,473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겁나지 않습니까 한 표까지 찾아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7.49%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이 가운데 37,472표를 거소투표하고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불당 후보 한 개 다 더해 줘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턱없이 뭐죠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동별로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얼마나 쑤셔넣었는지 다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이게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고 이게 진짜고 오른쪽에 이 중간에 여러분들 푸른색이 뭡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 에가 확보된 3만 7천여 표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골고루 거소투표하고 동별로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가짜고 오른쪽이 진짜고 여러분 가짜가 딱 두 배지 않습니까 진짜에 이런 짓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 이익하고는 대통령의 이익이 완전히 뭡니까 배치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고아가 된 겁니다 국가의 지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책무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책무를 포기한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치하 더불당 중심에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당 지배 체제에 국민들을 그냥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싸우기를 포기한 겁니다 항복해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깨어나라 윤정부 이렇게 여러분들 백설공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아주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겨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장악한 일당 지배 체제하에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더블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가 하니까 싸우기를 항복해버린 겁니다 대통령 직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를 국민들이 에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 하나도 있기에 틀린 게 없는 겁니다 노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다시 한 번 우리 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애시당초 나는 그렇게 뭐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달리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국민들이 저 한 건을 발동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냥 이 체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제도화됐을 때 뭐 어떤 사회가 될지는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일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선거부정 문제를 참 규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부정승거 문제를 가장 이렇게 배속까지 이런 파헤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이 가운데 1권이 총론이고 그다음에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입니다 그다음에 5권이 윤석열 정부와의 치렀던 지방선거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이 좀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여러분께서 좀 지적으로 좀 강한 호기심이 계신 분들 그리고 크리찬들 이런 분들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